최종 예선이 되게 힘든 예정이 될 텐데 선수들도 이번에 들어올 때 각오들이 바부지고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의 성원이 필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온 만큼 제가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여름에 보고 다시 이렇게 모였는데 다른 그동안의 친선 경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최종 예선 정말 얼마나 힘든지 저희 선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첫 경기부터 이겨가지고 저희가 더 좋은 포지션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수들끼리 잘 모여서 꼭 이기는 경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소속팀 들어오기 전에 새로운 팀하고 계약을 하고 오게 됐는데 일단 대표팀이 들어왔고 되게 저도 새로운 팀에 대해서 기대도 되고 되게 좋은 팀이고 되게 좋은 분위기를 느끼고 와서 저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은 지금 대표팀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일단 소속팀은 잠시 대표팀 경기 후로 미뤄두고 대표팀 경기에서 저희가 첫 두 경기부터 꼭 이기는 경기 하도록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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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